기도하겠습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다 했었네. 눈 감으세요. 그건 농담이고 자원장은 뜻밖의 LSD 읽으면 해 있는 것도 참 고마운데 읽으면 쉽게 해 주면 해 있는 것도 참 고마운데 또 나와서 정신까지 참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우리 이 회장님 엔더 우리 성공순 좋은 집이 사오셔가지고 제 대가 초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풍요로움 가정 속에서 자다 성순 제대로 행복히 잘 사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두드레지